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장애인과 노인 등의 눈높이에 맞춘 무인 민원 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박성용 기자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 장애 위험과 특성에 맞는 기능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 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무인 민원 발급기에 높은 위치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문제를 반영해 신규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하는 경우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시약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 기능도 함께 추가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 안내와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